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이게 컨셉 주작인지 아니면 진짜 확 맛이 가버린 건지 알 수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정말 이상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결혼에 성공했으니까 이젠 시부모고 내 부모고 나발이고 완전히 영끊고 똥 취급을 하겠다는 여자. 초고속 이혼 확정이네. 원지 제가 이상한 건가요? 저와 남편 둘이서만 잘 사는 관계가 되고 싶어요. 결혼 3년차 아내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번 추석에 양가를 방문하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이미 장성하고 결혼까지 했는데 이쯤 되면 솔직히 부모라는 존재가 꼭 필요할까 이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해서 이제는 물리적인 건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끊어내야 하는 관계가 아닐까 싶다 이겁니다. 저는 말이죠. 저 사람들 다 필요 없고요. 오직 한 사람 저희 남편이랑만 둘이서 잘 살고 싶거든요. 물론 여기서 저희가 아이를 낳는다. 그럼 아기만 데리고 딱 우리 세 사람만 살고 싶어요. 사실 뭐 양가 부모님들이 저희한테 뭔가 잘못을 한 건 아닙니다. 그저 이제는 명절 챙기랴 생신 챙기랴 이러면서 저와 남편이라는 가족 구성원 사이에 은근슬쩍 끼어드는 그들의 존재가 너무 거슬리거든요. 그지 같다고 효도라고 하는 거 오직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만 존재하는 특이한 문화 아니 족쇄죠 족쇄 이런 거에 더 이상 사로잡히지 않고 찐 가족인 우리끼리만 똘똘 뭉쳐 살면서 저 사람들은 그냥 어렸을 때 저랑 남편을 돌봐줬던 동네 아저씨 아줌마라는 존재로 두고 싶다 이겁니다. 아니 이왕 말하는 거 솔직히 말하자면 저뿐만 아니라 다들 이런 생각을 할 거라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 글을 쓰는 지금도 마찬가지 사람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들 조금씩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내 부모가 아니고 그냥 동네 아저씨 아줌마라는 거 저 혼자 한참을 고민했고 겨우 이 얘기를 꺼냈더니 남편이 너 미쳤냐? 이러면서 아예 기겁을 하더라고요. 아니 처음엔 농담이라 얘기했는지 그냥 웃어넘기려 하길래 제가 그랬죠. 나 이거 농담 아니고 진심이다. 나 진짜 그렇게 하고 싶다. 동네 아저씨 아줌마 이렇게 이랬더니 웃음기가 싹 사라지면서 미친 생각이라고 해요. 아무리 결혼을 해도 어떻게 천륜을 내 부모님을 남으로 둘 수 있는 거냐? 이러면서 엄청나게 화를 내더라고. 그러면서 뭐라더라? 혹시 뭐 힘든 거 있냐? 만약 그런 게 있다면 친정이든 시댁이든 내가 혼자 다 챙길 테니까 연 끊어라 이런 소리만 하지 마라. 이럽니다. 근데요 저는요 저희 둘 다 끊었으면 좋겠거든요. 아무리 끊는다 해도 그래. 나 혼자 끊으면 그러니까 남편이 끊질 못하면 우리 둘이서만 잘 사는 관계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정말 진지하게 하는 말인데 만약 여기서 남편과 제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아니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그냥 이혼까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거 아니 어떻게들 지내고 계세요? 혹시 제 욕심이 너무 과한 걸까요? 하루하루 고민이 깊어지는 나날입니다. 많이 있습니다. 댓글 1번 미친 이딴 걸로 이혼 고민을 하네. 내가 지금 뭘 본 거냐? 남편이 자기 부모뿐만 아니라 니네 부모님까지 다 챙긴다고 했다면서 그런데도 이혼이 하고 싶어요 아줌마? 야 진짜 사상 희한하다. 이기적인 걸 넘어서 소름 돋네. 네 됐으니? 저는 글쎄요 이게 이기적인 게 생각이라 저는요 이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를 위해 그리고 남편을 위해 우리가 더 끈끈해지기 위해서 우리 가족 구성원을 방해하는 저 무리들을 그냥 가족에서 배제를 하자 이건데 이게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2번 뭐래 미친 님 혹시 뭐 그지같은 망상증 같은 거 앓고 있어요? 2번 아니 그러면 쓴이가 애를 나 잘 키웠는데 그 자식이 결혼하면서 너랑 연 끊고 살아도 되는 거야? 네 말 맞다나? 그냥 키워준 옆집 아줌마 하면 되는 거냐고 네 됐으니? 네 정확한 핵심을 말하셨네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아이도 결혼하기 전까지는 당연히 가족 구성원이지만 얘가 나중에 커서 결혼하면 가족 구성원에서 배제를 해야죠. 당연히 그런 각오를 갖고 아이를 낳을 생각이라고요. 2번 지랄 말이 쉽지 퍼기나 그지같은 시자나 안되면 다행이지 뭐 끌 끌 끌 끌 끌 3번 님 논리 그대로 말합니다. 그렇다면 님은 오손도손 행복하게 부모들과 잘 살고 있던 남의 가정에서 소중한 아들을 왜 빼왔습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뭐죠? 네 됐으니? 빼왔다라 빼왔 빼 빼왔다라 좀 기분 나쁜 표현을 쓰셨는데 자기 아들을 자기가 속한 가족이라는 범위에서 빼내기 싫다면 애초에 결혼을 안 시켜야지 않을까요? 2번 그건 아니지 이 미친 여자야 니가 그런 생각인 걸 결혼하기 전에 미리 알려야 말이 되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했으면 당연히 결혼도 안 시켰을 거고 부모 자식 간의 천륜을 끊게 만들 미친 여자를 세상 누가 며느리로 맞이하겠냐 안 그래? 이 사기꾸나 테잇 한 번 더 테잇 됐으니 사실 저도 그래요 결혼하기 전엔 전혀 몰랐어요 결혼을 해본 적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래도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면 결혼하고 3년 정도 됐으니까 남편도 그걸 느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부부끼리만 가족인 거고 그 외의 사람은 부모고 뭐고 다들 남인 거죠 우리 가족으로부터 철저히 배제시켜야 한다 이겁니다 이걸 알아야지 그리고 결혼 전에 미리 말했는데 겨우 이런 걸로 결혼 안 시킬 사람들이면 저도 결혼 안 했을 거예요 3번 내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딱 하나 지금 니가 여기서 정상적인 사고를 우는 날 처지는 아닌 것 같은데 끌 끌 끌 끌 4번 아니 이 미친 여자가 지금 뭐라고 씨부렁거리는 거요?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아이 낳을 생각까지 한다고? 니가 낳을 아이도 결국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끊어질 관계 아니야? 근데 왜 낳아? 네 됐으니? 네 맞아요 저도 각오를 갖고 아이 낳을 생각이라니까요 각오이지랄 뭐 어디 애기나 올림픽 나가냐? 5번 그걸로 이혼이 고민된다면 그래요 제발 하세요 남편분 너 말고 정상적인 여자 꼭 만날 수 있게 말이죠 뭐 안 그래도 남편이 그 마인드를 바꾸지 않는다면 이혼할 생각이 많지만 남편이 그런 마인드를 바꾸지 않고 같은 마인드를 가진 여자와 재혼을 한다면 양가 부모가 다 끼어드는 그런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할 것 같아요 너무 눈에 흔히 보인다고요 아이고 그건 니 생각이구요 6번 가족 연 끊고 혼자 잘 처먹고 잘 살 수 있을걸 같겠지만 더 살아보세요 지금 당장은 챙겨야 하는게 되게 많고 귀찮게 느껴지겠지만 인간사 다 결국에 주고받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당신 혼자 태어나고 큰거 아니잖아요 이때까지 키워준 은혜는 갚을 생각 안 합니까? 철이 안든건지 그냥 극한의 이기적인 사람인건지 구분이 안되니 아니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다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부모님 두분의 욕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일 뿐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만큼 부모님이 저를 열심히 키워야 하는거 이건 당연한거에요 당연한 일을 한 사람들에게 은혜까지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요? 안 그래요? 이제는 효도니 뭐니 하며 그들이 저의 가족 구성원에 낀다는게 너무 싫다 이겁니다 뭐 이런 제 마인드 너무하다 싶겠지만 제가 낳아달라 한거 아니라고요 뭘 그리고 이제 늙어버린 그 사람들에게 줄금만 있지 바를금도 없죠 이게 뭐야? 사이코패스야? 소시오패스야? 7번 그래 좋다 니 생각 잘 알겠어 근데 딱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자 니네 그 옆집 아저씨랑 아줌마한테 수십 년 동안 밥 얻어 처먹고 욕돈 탔 쓴거 이건 어떻게 값하냐? 8번 결혼을 했으면 독립된 삶을 사는게 맞지 그런데 부모를 동네 아저씨 아줌마 취급을 하고 싶다고? 참 이걸 알면 니네 부모님 억장 다 무너지겠다 자식이 독립된 삶을 산다는건 그러니까 결혼과 동시에 부모들도 그냥 동네 아줌마 아저씨가 된다는 의미랑 같은거 아니냐구요 9번 당장 이혼하고 너랑 같은 사상을 가진 남자와 행복하게 사세요? 솔직히 그러고 싶어요 저도 그래도 지금 남편 사랑하는 마음은 있어서 저희 남편이 제발 정상적인 사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잘 안바뀌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포기하고 이혼하세요 제발 어이고 주작도 참 거지같네 11번 아이고야 혼자 살아야 하는 사람이 결혼했네요 그런 생각이면 애는 왜 낳습니까? 아이도 곧 쓴이의 가정 울타리에서 분리되어야 하는데 쓴이 같은 엄마라면 아이도 그 가정에서 태어나길 원하진 않을텐데요 너는 뭔데 낳아요? 쓴이가 뭔 생각을 하고 살든 말든 상관없지만 니네 남편 낳아서 소중하게 키워온 시부모는 도대체 무슨 죄를 지은 것이며 정신 이상한 마누라 때문에 부모와 생이별하게 생긴 니네 남편은 또 뭔 죄입니까? 이혼이라는거 협박처럼 휘두리려고 하지 말고 쓴이의 사고방식에 만정 떨어지게 해줘서 부디 남편과 잘 이혼하길 바랍니다 아니요 그런거 아니에요 여기 한국인들이 대한민국의 그 효도 가스라이팅에 길들여져 그렇지 사람들이 부모와의 쓸데없는 유대감을 느끼고 싶어 할까요? 가스라이팅에 길들여지지 않은 아기들은 다 저같은 엄마 밑에서 잘 자려고 싶을거에요 태어나고 싶겠지 2번 쓴이같은 인간들이 세상을 쓰레기로 만드는거에요 나만 편하면 되고 나만 잘 살면 되고 바로 당신같은 인간들이 요즘 난리난 학부모나 맘충들 그런 부류다 이거에요 아우 진짜 생각남다르네 12번 이건 니가 아니고 남편이 이혼을 고민할 사항 같은데 본인 부모 아무 이유 없이 본인 가정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끌어내겠다는 부류를 당연시하는 쓴이가 비정상이다 이거지 내 말은? 사이코패스요? 부모와의 유대가 대한민국 한정이겠습니까? 외국에도 효도라는 의미가 없어서 그렇지 자식 부모간의 유대는 굉장히 중요시해요 아니 오히려 요즘에 한국이 덜하면 덜했지 사이코패스라니요? 그리고 외국에 안나가보신거 같은데 외국에는 효도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효도를 한영사전에 검색해보세요 영어 단어 따위 존재하지도 않고 이상하게 번역된 그런 문장들만 나와요 즉 외국은요 효도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곳입니다 효도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 자식 부모간의 유대가 존재할까요? 저는 외국에서는 한 번도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없어요 할리우드 스타들이나 세계적인 축구 선수들도 자기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에 굳이 가지 않고 영화 한 편도 또 경기 한 번 더 뛰려고 하는 거 난 많이 봤거든 아 됐고요 그냥 네 남편이라도 제정신이라 정말 다행입니다 제정신이라니요? 제가 이렇게 깊은 생각을 하고 말을 했는데 내 친정시댁을 자기가 다 챙기겠다고 말하는 꼬라지가 너무 꼴보기 싫은데 나는?! 그럼 보지마! 보디 그냥 억으로 컨셉 주작이길 바라는데 또 이게 진짜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진짜라고 가정하에 말을 하자면 그래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 틀리고 가치관도 다른 거니까 이런 사상까지는 뭐 그렇다 치겠습니다 양보를 해서 말이죠 그런데 할 거면 지 혼자 해야지 이거를 강요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정말 좋은 거라 해도 강요를 하는 순간 똥이 되는 법인데 허물며 이런 거지같은 사상을 주입하려고 하면 누가 버팁니까 이걸? 끊을 거면 나 혼자 끊어라 이거죠 그래도 보디 주작이길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할 말이 없어요 아! 그래도 나는 여러분들한테 강요할 거야 좋아요 한번 눌러줘 봐요 그래야 내가 부자가 되고 또 내가 부자가 돼야 보다 더 거지같은 이야기 많이 가져올 거 아니야 그죠? 협조 좀 합시다 punt자 umas mansion 공중 공중 음 공중 avat v